기본권의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. 각각 ABC가 자유권, 사회권, 청구권으로 주어져 있는데요. 먼저 A.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인가? 아니다.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? 아니다. 그럼 자유권 빼고 사회권, 청구권 중에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죠. 그러면 수단적 권리인 청구권이 B가 될 거고요. 수단적 권리가 아닌 C가 사회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그렇다고 했을 때 볼게요. 1번부터. 국가기관의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, 청원권이라고 하죠. 이거는 B에 관한, 청구권에 관한 얘기죠.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죠.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인가? 가. 예?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건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 않죠. 자유권은 근대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예요. 4번을 볼게요. 나라의 모두 적극적 권리인가? 라고 들어갈 수 있다. 적극적? 청구권적인 문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죠. 예, 맞아요. 사회권도 적극적 권리인가? 예, 그렇죠. 어, 국가야 나 뭐 해줘!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적극적인 권리예요. 맞아요. 다, 라에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? 가 들어갈 수 있다. 라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? 가 들어갈 수 있죠. 그렇죠. 사회권은 국가가 있어야 사회에 청구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는 아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다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. 청구권도 국가가 있어야 국가에 청구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죠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